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74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무장해공원 18개소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정비와 정보 제공 등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장해공원 건축물 중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이 미부착되거나 훼손돼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고, 접근노의 경우 단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접근노 보도블록이 파손돼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별 구분용 점자 표지판이 없었고 비상용 벨이 미설치된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매번 뉴스를 통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건물 안전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개선 의지와 실행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지자체와 정부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투입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 에브리싱 용산점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페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가와 생활용품 등을 함께 판매하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합니다. 대통령실은 사회공원과 취약계층 통합에 앞장서고자 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산점 운영기관은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됐습니다. 기관 내 유효공간을 활용해 아이갓 에브리싱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소득을 보존해주는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민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단순히 기회소득 지원금의 성격으로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을 함께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